세계 3대 영화제 석권 대한민국 최고 존재 감독 김기당. 이게 윗보기. 귀여우신 것 같은데. 오빠 잘 부탁해요. 내가 돌아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침대를 찍어. 변태 변태 변태. 대한민국의 여신. 우생순이네 우생순. 왜 작업 안 거세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하이퍼맨 강심장. 자 오늘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국가대표 스페셜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트위터의 새 주인공 조민수 김기덕 위성진 씨입니다. 와우. 아니 솔직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이긴 하지만 도대체 왜 나오셨어요? 아직 강심장에 시청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특 씨죠? 은혁 씨. 은혁 씨, 은혁 씨. 굉장히 제가 그 신기했던 게 뭐냐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 강심장 출연합니다라고. 그래서 막 피디디랑 작가들이랑 우리 프로그램 출연한데 어떻게 된 거야. 힐링 캠프 나가야지 우리 강심장 나가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강심장이든 힐링이든 뭐든 김기덕이 나가면 김기덕이 아니냐. 그냥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보여주는 거는 뭐 어느 방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입는 그대로 오늘 옷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오셨어요. 바로 김기덕 감독님이세요. 네. 제 이미지가 조금 어둡긴 해도 실제로 보면 저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감독님의 이게 칸, 베니스, 베를린 세계 3대 영화제를 모두 석권하신 감독님이시군요. 세계 최초죠 영화계. 영화제에서 몇 번 정도 수상하셨는지 다 기억하세요? 예, 그 상은 뭐 해외 영화제만 한 30여 개 정도 수상을 한 거였고요. 제가 상을 이제 어제 전시는 못 하고요. 자루에 다 담아놨어요. 자루에다가요. 남들은 평생 한 번 만지기도 힘든 상인데. 그래도 저기 제가 너무 좁은 데 살아가지고 가재도 놓다 보니까 놀 데 없어서 자루에다 담아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승 씨. 우리 덕다라덕據 김기덕 감독님의 축하ässer하도 어떻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어요. 자 영화 파Swiss 영화 말이죠. 호주 누사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상을 수상한 시작으로. 영화 나쁜 남자는 일본 후쿠오카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상.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리 그리고 봄은 러시아 황금량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ucking. 영화 빈집은 이탈리아Z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 영화 사마리아는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 영화 아리랑은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상. 여기에 옥과 문화훈장, 보관 문화훈장까지 늘 최초와 최고의 수식어가 따라하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거장이십니다. 아니 근데 저걸 누가 탔지, 석으로 생각했어요. 보민이가 탔어요. 보민이 탔어요, 보민이. 조민수 씨가. 표정이 좀 안쓰러운 표정. 걱정돼요? 김기덕감은 너무 너무 강심장이 나와서? 아니 저도 제가 걱정돼요. 저도 저도. 예능에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너무 팬이에요. 저희 특실함도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팬이라고 서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제가 강심장을 이렇게 보면 그 얘기는 꼭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마다. 저는 오늘 오면서도 굉장히 떨렸던 분이 굉장히 팬이었어요. 우리 지금 고로 꿀떡꿀떡 삼키시는데. 저 팬이었어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예전 두 번째죠. 아니 근데 지난번에 강심장 출연했을 때. 네.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